대지면 24개 사회단체장과 이장은 22년 12월 22일 대지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발전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상주인원 없이 사실상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대지치안센터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내 24개 사회단체장과 이장 등 4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 성나군 대지면 생활안전협의회장을 선임했다. 추진위원회는 대지치안센터 활용방안과 관련해 주민 홍보와 서명운동을 거쳐 건의서와 함께 관련기관과 지역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성나군 추진위원장은 대지치안센터 건물은 건축한지 오래돼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관련기관과 잘 협의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989년 건립된 대지치안센터는 2010년 5월 10일 유업파출소 관할 지역에 소속돼 지금까지 상주인원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창령군에는 경찰서 산하 1개 지구대 6개 파출소 7개 치안센터가 있다. 이상 창령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